어렸을 때, 20대 때 20대 때,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도 사주 자체가 좀 별나요 그렇다 보니 남을 매겨 살려야 되는 사주고 어떻게 보면 남한테 공덕을 베풀어야 되고 흔히 말해 알면서도 당해줘야 되고 모르면서도 챙겨줘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결혼을 하시고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내 본불인지 아니면 시댁불인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 하나가 노발대발이 났어요 왜요? 내 새끼 안타깝다고 내 나? 어, 내 새끼 불쌍하다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나이로 어떻게 보면 3년 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한 48, 49 이때부터 해서 선생님이 무지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전줄러야 돼요 그게 무슨, 전준이 뭐였어요? 무슨 말씀? 아프다고요 아, 네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여기에서 또 놓고 보면은 이 양단불이 선생님과 내 남편분의 사주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양단불의 조상이 등을 돌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부부라고 이렇게 넣으셨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슬아의 자손이 지금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손이 어떻게 되시죠? 없어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둘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너 따로 나 따로 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 이게 조상 간의 등을 돌리고 있고 이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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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서로가 멀어져요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 남편분은 아니에요 왜냐? 남편분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정말 저 하늘에 별도 따줄 것 같았어 내 입속에 있는 것도 다 내줄 것 같았어 근데 미안해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천하에도 없는 개새끼래 왜냐? 선생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았으면은 뭐라 말 안 해요 근데 선생님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줬네 이 사람한테 그냥 뭐 같이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또 그게 있네 내 남군 내 대주님 어디 가서 밑보이는 거 싫어 맞아요 싫어요 그렇다 보니 나는 정말 시장에서 파자마 사입어도 내 남편을 랫대로 입는 거 입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는 소형차 끌고 다니더라도 내 남편은 선생님 외제차 세단 끌게 해줘야 돼 그게 선생님의 사주요 어 맞아 그렇다 보니 나는 물식량 면으로 선생님이 많이 노력했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참 비참하다 그래 지금 그래 근데 이 인간이 2년 전부터 해서 어디에 헛바람이 들었는데 아 진짜? 내가 최근에 안 건 한 6개월? 2년 전부터예요 아 그래요? 어 바람 났네 지금 났어요 지금 내가 근데 선생님이 물증도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은 미안해요 내 마음 다치기 싫으면은 이 사람을 걷어내는 게 맞아 사람적인 삼자의 입장에서 근데 선생님의 본인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내 마음이 다치기 싫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놔줘 맞아 이 사람이 쉽게 그냥 빨리 그냥 다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그냥 그래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과거 불문지상 90%야 그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줄게 들어와 근데 어떤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안 들어와요? 원체 이 집안 자체가 맞아요 시아버지 짜라고 그래요? 시아버지도 원래 장난 아니에요 그랬어 두 집 살림했죠 네 그러니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게 맞아요 죽어도 자기는 안 한다고 했어 근데 그게 어디 걔가 가냐고 안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와? 안 돌아와요? 그게 제일 궁금해 이게 선생님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남편분이 뭐에 홀린 듯 지금 그래 네 맞아요 홀렸어요 걔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안의 조상들 자체가 원체 한량이야 그러다 보니 조상 바람이 분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7년에 8년에 저러고 있는데 웃긴다 왜요? 얘기해도 돼? 괜찮아 아 지금 공수 받는 거예요 아 네 웃긴다 왜 지 월급을 딴 연비 구멍에 넣어주냐 없는데 지금 돈 없는데 일 안 하는데 일 언제부터 안 했어요? 회사는 2월 28일을 했고 3월 한 달 쉬고 4월 달부터 가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나는 뭔가 조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년 전부터? 네 그때도 여자가 있었어 그러면? 근데 뭔가 모르게 계속 지금 돈이 대준님이 돈 그렇게 지금 없다 소리 많이 하죠 네 다 남미꾼형으로 들어갔어 아니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벌 때도 다 남미꾼형으로 들어간 꼴이야 아니 월급을 내가 나한테 보내는데?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돈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이 받는 게 그거예요 왜? 선생님은 물신양면으로 그래도 내 사람이라고 챙기는데 이 사람은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 호의호식을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열정을 쏟아야 될 이 시점에 남한테 가서 그렇게 열정을 쏟고 있으니 그 열이 받아 안 받아 그쵸? 근데 또 웃긴 게 이분의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분의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옆에 있는 년도 웃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무슨 복이냐? 그년도 왜 또 떠받들어주지? 네 맞아 맞아요 반찬에 와서 미친년이 엊그저께 대판 났잖아 뭐래요? 아무 사이 아니래 내가 눈 돌았거든 가려고 거기 동네에 온 거예요 내가 하도 이게 울당지가 않아 내가 맨날 밤마다 퇴근하고 걸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근데 딴 데서 술 마신다고 했는데 걔 집 안 안 하고 마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마셨어 카드를 같이 쓰거든? 내가 알잖아 마셨는데 내가 어디 있다 쫓아 나갔지 전혀 안 보여서 불어다니는데 눈에 띄었지 저기서부터 막 오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거기 앉아있더라고 걔 거야 걔 거 같아 무슨 전 회사 모임에서 만난 애들이에요 술 주당 모임이래 하여튼 내가 가서 뭐야 자기 금방 들어가니까 빨리 들어가래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놓으라고 했어 손 놔 날 잡아 너 쟤 보호하는 거야 지금 내가 쟤가 어떻게 할까봐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이래 근데 내가 그냥 하도 그래서 두고 왔어 딴 데 갔어 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친년도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차라리 술집 년이라 그랬으면 이해를 하고 돌싱이라고 그랬으면 이해를 해 그 년이 근데 애 둘 딸린 년이야 중고등학교 그리고 키도 남들이 똥짜로만 하대 자기 말로는 못생겼대 왜 그런 애랑 붙었어 난 그게 더 열받아 차이 나보다 잘난 년은 되겠지 쪽쪽 뻥뻥이랑 붙지 학교도 근데 선생님 아 그냥 그 그러니까 나도 열이 받고 천하이도 없는 개새끼라고 우리 할머니 이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근데 이 사람은 그 여자한테 홀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게 있어요 그 여자는 잠자리간 봤거든 아 그런가 봐요 카톡에 그런 내용이 살짝 있어요 미안해 선생님은 목석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도 잘 못해요 선생님은 목석 같아 걔들 잘 못한다고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 뭔가 여자가 액션을 취해주고 너 최고야 오빠 최고야 그럼 또 그거에 또 매료가 돼서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나도 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멍멍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무슨 발정량 걔도 아니고 그런 거에 속고 있냐고 자긴 그런 거 진짜 싫대 싫어한대 자기 살인할 것 같대 하도 못 안 해가지고 그치 아기 갱년기 왔대 갱년기 올 나이 맞지 근데 딴 데서 힘쓰고 오니까 못하지 안 그래 이 나이가 선생님 이빨 청춘 다니고 하루에 두세 번씩 어떻게 해 근데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나빠요 성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에 홀린 듯 이런다고 조상 발음 때문에 그런다고 그 여자애가 이거 얘기해도 되죠 그 여자애도 약간 신기가 있대요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을 이걸 못 봤는데 내 몸이 배견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뭘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 최근까지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있대요 아홉 살 때부터 그 얘기를 해줬어 저번에 과일을 눌리는 거죠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 나랑 살면서 중간중간 내가 깨워줄 때가 있어 근데 난 몰랐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년이 같이 회사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혼자 지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뭔 얘기를 했었나봐 그때 우리 신랑이 농담을 잘해 그리고 친절하고 여자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친절하고 농담을 잘해 왜 누나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친절히 졌어 졌어 졌나봐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얘가 계속 꾸던 꿈을 얘가 가져갔대요 얘는 지금 그래서 귀신이 네 마리가 있대요 원래 세 개도 있는데 우리 신랑 것까지 가져가서 내게가 있고 얘는 그 다음부터 꿈을 안 꾼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 거야 어? 맞잖아요 그리고 얘도 선생님 같지는 않지만 그런 신끼가 이렇게 잘 본대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얘가 얘가 내 남편이 얘한테 나는 카톡 내용 있을 거 아니야 이 병신 얘가 얘한테 거짓말하는 게 내 눈에는 다 보여 아닌데 뭐라고 해 근데 얘는 왜 그건 못 봐 그건 다 믿더라 다 믿어 무슨 직장을 다니고 무슨 자위치 어디서 뭐라고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만둬서 그래서 각자에서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신랑 지금 취직자를 알아보고 있거든 맨날 연락하고 그런데 뭐 무슨 일을 해서 거기 올라가 있는데 얘가 뭐 안전하게 다니라면서 이 지랄하고 그런 건 안 보이나봐 신기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제일 무식한 게 나 신기 있어 너 귀신 내가 가져갈게 가져갔대 그래서 그 꿈을 안 꾼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어떻게 했어 여보 했더니 새벽에 당신 잘다 잘 때 뭐 그릇에 비방 알려줬대 그래서 그릇에다 살을 떠넣고 뭘 했대 그래서 그걸 두 번 하니까 그 꿈을 안 꾼대 이제 자기는 잠자리에서 너무 편하대 그렇대 아니 그렇게 다 지금 무당이 왜 좋은 줄을 해요 아 몰라 나는 또라이 같은 저는 원래 이런 거 저는 좋은 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내가 그 얘기는 했지 당신 그러면 걔한테 엄청 엄청 고맙겠네 당신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발마도사 같은 것도 해서 지갑을 넣어주고 막 이랬는데도 그랬는데도 그랬으면 엄청 고맙겠는데 그랬더니 어 고맙지 이러고 말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얘가 하도 뭐 하니까 치근지심으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스라인즈 너와 나랑 이렇게 해야 됐나 뭐 한다고 뭐 그랬나봐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의지가 약한 애 같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고집도 세고 막 그래 근데 나한테만 그러는 건가 고집은 세요 세요 근데 귀가 얇아 어? 귀가 얇아 아 그래? 그렇다 보니 이게 약간 허풍도 살짝 있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휘청거리는 게 심한 거예요 나랑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나는 내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올해 딱 1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잘 모르니까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그냥 결혼할 나이가 내가 빠르다고 해서 그냥 결혼할 수는 없잖아 서른업일을 만났는데 그래도 뭘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사귀었어 인연을 1년 10개월을 정확히 사귀었다 그러고 했는데 뭐 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보다도 각자 모르는데 결혼해보니 개뿔 이렇게 뭐가 있어 없어 돈 지금도 허풍 부리고 있잖아 그 여자한테 자기가 뭐 취업을 해서 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원래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저는 나쁘다 착하다 이걸 떠나서 이분의 성향이 아까 말씀드렸듯 이 집안 자체가 원체 한량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근데 서방님은 안 그래요 우리 서방님은 걔는 열심히 잘 살아요 새끼 둘 같고 열심히 그건 안 나와요? 그 서방님을 지금 든 건 아니잖아요 미안해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조상의 직위를 그렇게 타는 사람이다 보니 우주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내다 버리기 싫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상 바람을 재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정신 차려요 근데 내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냐 이거지 와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지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한편에 자기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고 쾌락이니까 이게 선생님 바람피는 사람들이 정말 고단수에서 바람피는다 아니에요 고단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달콤한 유혹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근데 내가 볼 땐 지금도 카톡 다 차단 나오고 내가 뭐라 하니까 그 날에 걸렸어 그 다음에 카톡 차단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차단했어 차단이야 불명금 아니지 내가 핸드폰을 안 봐 그때 봐서 내가 다 찍었어 근데 그 다음에 안 보는 거 왜냐면 보니까 내 정신 건강이 너무 해롭고 맨날 집에서 혼자 출근할 때 울고 회사에서는 못 오니까 울면 울고 계속 울고 그리고 뭐 주말에 제가 주말에 집에 없잖아요 주말에 나가잖아요 걔는 주말에 실크 치잖아 밥 먹고 뭐 보니까 내가 어떤 집까지 했냐면 저번 주 6월 4일 날은 전화해서 그 식당에 같이 카드를 쓰니까 그 가족 카드 쓰거든요 사장님 여기 제 카드 명의로 찍혔는데 뭐뭐 주문했어요 내 뭐뭐 주문했대 몇 명 왔어요 두 명 왔대 그래서 걔랑 밥 먹은 거지 자기는 그냥 답답해서 윤건넘 가서 걸었다고는 하지만 다 나오겠다 근데 그년하고 밥 먹었지 6월 6일 날 내 말 틀린 게 뭐 있어요 지금 돈 선생님 뭐 못 벌어요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 카드값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건데 지금 그래 선생님이 벌어온 거를 감지턱 제약이야 자기가 알뜰살뜰 써야지 그거 갖고 지금 남미군역에 쳐매기고 있는 거 잘 맞네 그게 그거야? 술도 사 먹이고 밥도 사 먹이고 개새끼 아니 이상한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거 알려주면 안 돼? 모텔 가서 몇 번 잤는데 자기 혼자 때 죽어도 그런 건 안 나와? 내가 또 순이하게 믿어 선생님 네 얘기해도 돼요 답답해도 할 수 없어 집이 고시원이야? 뭐 얼마나 예민하다고 그렇게 과위 쳐눌리고 귀신 바람에 그 지랄을 떠는 사람이 무슨 모텔 가서 혼자 편하게 자 그렇게 자고 싶대 편안하게 그런 건 안 나와 나한테 저번에 한번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지 자기 좀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 처분해서 그걸로 잠깐이라도 단 3개월이라도 오피스탈 얻어서 살고 싶대 내가 그랬지 말도 안 해 소위 하지도 말아라 그래도 그래도 원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멍청한 줄 모르는데 더 나쁜 놈이면 그걸 처분해서 조용히 할 텐데 저거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지? 이유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합당하게 그러면서 내가 뻔뻔하고 개새끼라고 자꾸 그러는 게 나도 개새끼라고 해 속으로 대놓고 못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산 세월을 나한테 저희가 싸움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연애했다고 지금까지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둘이 그냥 뭐 부탁하면 해주고 서로 부탁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가 여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았는데 똥똥거리고 부탁해주고 살고 이랬다?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가정살림을 소홀했대 내가 그랬어 여보 내가 방송 오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 내가 7시에 일어나서 당신 국 끓여주고 내가 그 먼 강남을 다니면서 내가 못해도 일주일에 내가 4번은 국을 끓였다 밥 먹을 수 있게 너 저녁에 밥 먹어 내가 여태까지 해주면 밥 먹지 않았냐 누가 해준 니 밥?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대는 거야 내가 반환을 잃어보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를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가스라이팅을 그리고 당신 뭐 국도 간이 안 맞고 그래서 내가 간이 안 맞으면 물을 넣어서 먹던지 소금을 찾아 먹던지 그러면 되지 아니 여태까지 자기가 해 먹었어 내가 다 해줬잖아 밥 안 처먹었어? 다 처먹었지 밥 먹어서 살만 잘 쪘지 오우 그리고 제가 거기 다니니까 저도 이런 거 입지만 좋은 거 사서 입혔겠죠 제가 아까 다 한 말이 되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선생님 이 분 솔직히 내 심정은요 내 심정은 내다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조상의 환란이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여자한테 홀린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켜 드릴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할 수 있잖아 나는 또 하지는 못하게 만들죠 당연히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선생님한테 지금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살지 버릴지는 나중에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뺨을 때리든 욕 한 바까지 시원하게 해주고 다시 품어주던 건 선생님 의사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다 정리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아 진짜? 뺨을 때리세요 안아주세요 그건 내가 관사받을 할게요 다만 선생님 눈앞에 이 사람 멀끔히 돌아오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형이죠? 말해 뭐해요 아까 그랬잖아 차단을 풀었다가 또 했다가 풀었다가 또 했다가 하면 그만이고 나는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냥 저한테 속시하네 아니 알아달라고 찡찡거리는 건지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뭘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찡찡거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되게 머리 비상하시거든요 아 나 멍청한데? 아니요 선생님 눈치가 빨라 아니 나 바보 같은데 눈치가 빨라 이게 타타타타타 이게 있어요 굴러가는 게 타타타타 마실 때 엄청 빠르거든 근데 이런 분한테 나 밖에 나가서 삼결맬 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니 18 무슨 불난 집에 기름칠하는 것도 아니고 아 뻔히 그 개질랄 떨걸 아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을 하냐고 난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봐 나같으면 벌써 어디 가서 고자 만들었어 야 이 개새끼야 죽어라 이러면서 고자 만들었어 진짜 제가 멍청하니까 그러죠 선생님 그만큼 선생님이 아직도 사랑하는 게 사랑해 나 제일 사랑해 사랑하는 게 그리고 나는 이혼력 꼬리편도 본수적인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제가 말 많은 데 있어서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 싫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이지만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우리 엄마한테 진짜 사랑받고 갔는데 부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건강하신데 나 때문에 추격받아서 잘못될까봐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나랑 해외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나 때문에 상처 받아서 잘못될까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편안해요 그게 효도하는 게 머리가 너무 아파 여기가 스트레스받아 6일부터 아파서 지금 하루에 약을 몇 번씩 먹으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머리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예민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회사 가면 내 일이니까 원래 그런 건 안 나와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라고 안 나와? 엄청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진짜 무탈하게 살았거든 근데 하여튼 느낀 거는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 살짝 이상했어 들어오는 횟수가 늦어지면서 좀 이상했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모임에서 만나 여자애들 뭐 또 남자애들 있는데 내가 그랬죠 자꾸 만나면 정 쌓인다 정당이 하라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럿이 만나는 건 그냥 그러려니 근데 둘이 뭐 밥 먹었대 누나랑 밥 먹었고 뭐 했대 밥 먹었대 그래서 내가 듣지 그 얘기 했지 잘해라 걸리지 않게 너 내가 걸리면 분명히 너네 강구했었다 나 너만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그냥 가만둘 거 같냐 너네 둘 다 나한테 육신 다 칠게 난 할 수 있어 할 거고 할 거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안 먹어서 그렇지 다 찢어 죽일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랬지 남녀가 너는 아무리 남사친 여사친 한다고 하지만 남녀가 만나면 붙게 돼 있다 조심해라 오늘 아침에 용무사장님이랑 얘기한 거예요? 응 내가 그랬어 남녀가 붙으면 조심해 나는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뭐 못 사귈 거 같아서 아무도 안 사귀는 줄 알아? 그냥 충실하게 사는 거다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좋은 가정 입고 살고 싶은 거 잘하라고 했어 그 얘기를 했죠 중간에 이렇게 했죠 웃으면서 몰라 나는... 너무 허무해요 진짜 되게 허무하고 그 나름 되게 잘 살았는데 아니 여태까지 그냥 50평생 살면서 되게 잘 살아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뭐 손해보면 본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거 할 거 할 거 할 거 할 거 직장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지 그렇죠 인생이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 사람은 무당이 그래도 손 쓸 수 있을 범주는 있어요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그럼? 네 손 쓸 범주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 정리하고 돌아오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내 마음은 선생님이 그냥 정말 시원하게 귓샤되게 날리는 게 내 소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때리라고? 아니 돌아와서 나중에? 돌아와서? 때리는 게 난 소원인데 나한테 맞으면 가만히 참지 않을걸? 더럽게... 다 그걸 죽여놓지 응? 다 그걸 죽여놓죠 나는 그런 거 같아 내가 되게 얘한테 막 이렇게 하지만 어쩔 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모르겠어 그런 것도 있고 떠날까 봐 두려운 건 아니에요 떠날까 봐 두려운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아직까지 그래도 얘를 그나마 좋아하니까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은 다 잘 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나 혼자 그런 거 감당해낼 자신은 또 없어 내가 자신감에 대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별개잖아요 나의 일적인 자신감과 틀린 거잖아 그거랑 그리고 이런 상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월이 길잖아요 못 살아도 85살까지 살 건데 35년 동안 또 어떤 놈을 믿고 살겠어 그렇다고 혼자 살기는 좀 외로울 거 아니야 자신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래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어 드릴 순 있어요 당연한 게az permite 그래요 Benny 할로 nach 소